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풍령과를 배워보겠습니다 풍령과는 1920년경에 광주산성의 선소리회인 구자하라고 하시는 그런 소리꾼이 있었는데 그 소리꾼에 비해서 이게 전해졌다고 돼 있어요 이거는 말 그대로 풍령과 추수를 끝내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는 군대에 모여서 징, 깽가리, 북장구 이런 걸 장단에 맞춰서 하늘에게 풍년에 대한 감사와 올해도 풍년, 명년의, 연년세세 풍년 들기를 기원하는 그런 소리예요 풍령과가 본절은 혼자 독창으로 하면 후렴 부분은 여러 사람이 제창으로 부르는 유절 형식의 소리예요 장단은 북거리 장단 구절만 일단 해볼게요 수영 먼저 해볼게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영년 순삼월에 아류 노릴 가자 올해도 풍년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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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 풍년 이렇구나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영년 하사월에 한 등 노릴 가자 이렇게 2절까지 한 소절씩 끊어서 할게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시작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이게 아니라 풍풍웅 그룹 애들이 풍 Brittany 풍년이 왔네 Poor 풍년이 왔네 그럼 아이 한국 나눠 금수 강산으로 여기 시작 금수 강산으로 금수 강산으로 시작 금수 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시작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여기까지 시작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여기 조심하세요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항산으로 풍년이 왔네 시작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네 금수 항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 지도 지 여기에 내야 돼 지화 이게 아니라 지화 좋다 시작 지화 좋다 지화 좋다 시작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시작 얼씨구나 좀 더 좋냐 명년 춘사 모래 시작 명년 춘사 모래 지 Mail 지ledge 지 지 지 지 지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여기까지 시작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명년 순삼월에 파류노릴 가자 명년 순삼월에 파류노릴 가자 지화 좋다 숨쉬고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얼른 쉬고 명년 여기서 들어가시고 순삼월에 빨리 뜨시고 파류노릴 가자 시작 지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명년 순삼월에 파류노릴 가자 네 그러면 그 다음 2절 들어갈게요 올해도 풍년 시작 올해도 풍년 올해도 풍년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시작 내년에도 풍년 내년 내년이 풍년이롭구나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여기까지 시작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년 년 년 년이 풍년이롭구나 년 년 년 년 년이 풍년이롭구나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이 풍년이롭구나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풍년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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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이 풍년이롭구나 지화 좋다 지화 좋다 지화 좋다 얼씨구나 얼씨구나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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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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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변 하사오래 시작 병변 하사오래 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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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씨구나 좀더 좀더 지화 병변 병변 하사오래 간등 노릴 가자 병변 하사오래 간등 관별 지빁 병변 myst 어우 바사오래 간등 chord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영연 하사오래 반등 노릴 가자 네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잖아요 우리 1절에서부터 거기까지 이어서 할게요 시작! 조금 올려서 일까요? 풍 요렇게 시작! 풍년이 왕매 풍년이 왕매 풍수 강산으로 풍년이 왕매 진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영연 춘사 모래 화유 노릴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풍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년이 풍년 이렇구나 진화 좋다 얼씨구나 좀 더 좋냐 영연 하사오래 반등 노릴 가자 이렇게 해서 풍년과 1절 2절 배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 반응 까요? 방긋한 신이냐 민무이 시인 일요일 일요일 일요일